안녕 아놀드 돈이 없으면 아이스크림을 안 준다고요? 흠, 일을 해보는 건 어때요? 놀라워요 아놀드, 일을 찾았네요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이 뭔지 알고는 있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 다 보여요 생리적 반응을 보면 전부 나타난다고요 하지만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도 존재해요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은 탐지기를 사용하여 거짓말인지 진실을 말하는지 알아내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겐 교감신경계라는 것이 있는데 무언가 잘못되면 교감신경계가 싸울 준비를 해줘요 맥박이 빨라지고 땀을 흘리며 혈압이 올라갑니다 거짓말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 때에도 이것은 위협적인 상황이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나요?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으로 일하려면 직접 검사를 받아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한 절차이고 당신은 숨길 게 없잖아요 아닌가요? 거짓말 탐지기를 속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략근을 조이는 것 그러면 신경계가 활성화되고 혈압이 올라가서 판독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훈련을 시작하세요 음, 무리하진 말고요 축하해요 아놀드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이 되었어요 전선 연결하는 법도 기억이 안 나요? 아니, 탐지기보다 거짓말을 더 잘 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사람이 거짓말을 탐지하는 건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50%입니다 무작위 추측과 일치해요 자신이 옳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뇌의 백질이 22% 증가합니다 그러나 회백질, 즉 뉴런은 14% 감소합니다 따라서 거짓말쟁이인지 가장 잘 아는 건 식인종일 수도 있어요 신화증은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하는 장애입니다 또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거짓말을 믿기 때문에 탐지기는 이 경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장애의 한 가지 변형은 먼 하우젠 증후군으로 병에 걸린 척하고 실제로 그걸 믿는 거죠 저런, 우울함, 자신감 부족, 피로 흠, 정말 우울증이 생긴 건가요? 정신과 의사라도 봐야 할까봐요 제발 자가진단과 자가치료는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우와, 다양한 항우울제 장담하는데 설명서도 절대 읽지 않을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좋아요 프로작 2팩 셀렉사 75정 졸로프트 5팩 렉사 프로 반병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색상과 진정제 시럽이네요 이것들은 반드시 우울증을 치료하지도 않고 일단 약을 모으기 시작하면 끊기 어려워요 정말 걱정되는 건 3환계 항우울제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잘 알고 있죠 조만간 그 쓰레기까지 사용할 거라는 걸요 퓨, 또 시작이네 이번에 뭘 먹었나요? MAO 억제제는 진전 선망으로 이어질 수 있고 환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현기증, 떨림, 발작 모두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에 의해 발생하죠 지금 경험하는 행복감과 즐거움은 3환계 항우울제에서 나옵니다 그나저나 지금 8시간째 먹지 않은 걸 알고 있나요? 모델은 때때로 배꼽품을 느끼지 않기 위해 항우울제를 복용해요 항우울제를 복용한 뒤 꿈은 더 가깝고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놀드 전부 꿈이었나요? 아니면 현실이었나요? 지금은요? 더 이상 자가치료를 원하지 않는 거죠? 기다려요! 아놀드, 뭐해요? 알약을 변기에 버리면 안 돼요 정신 차려요 항우울제가 하수구에 들어가면서 물고기가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토비가 피레네아인 건 기억하죠? 플루옥세틴이 물에 들어가면 물고기는 개성을 잃고 그 효과는 다음 세대까지 보존됩니다 휴, 아놀드, 수의사에게라도 가보세요 뭘 읽는 거예요? 흠, 하나, 얼굴에 무서운 마스크를 착용한다 음, 아놀드, 진짜 이런 으스스한 공원에서 이런 걸 읽고 싶나요? 미치광이의 두 번째 징후는 칼이나 다른 무기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알아볼 준비됐나요? 미치광이는 큰 실리콘에... 잠깐, 이게 아닌데? 언제나 경고 없이 공격을 해요 도망치세요, 아놀드 어떻게든 미치광이의 시선을 돌려서 자리를 벗어나세요 이게 뭔가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해봐요 왜 아무도 안 보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도움보다 불이야 라고 외치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역시 사람들이 바로 반응하네요 네, 경찰에게 가는 것도 좋은 생각이죠 이제 한 48시간 정도 후에 도움이 올 거라고 보면 돼요 장난이에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운동 시간은 끝낼게요 잘 달아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 기뻐하긴 일러요 어떤 미치광이들은 몇 달 동안도 끈질기게 따라와요 다음에 어디로 갈지도 정확히 알고 있고요 그나저나 어두운 골목길은 숨을 장소가 되지 못해요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보이네요 뭐, 그래요 한 가지만 빼고요 미치광이에게 감사를 표현해봐요 미치광이의 동기는 다양해요 누군 힘을 원하고 망상이 시달리거나 일부는 자신을 사회의 정화자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외롭고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미치광이를 잘 대하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정말 무서운 몇 가지를 참아야 하고 그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들어야 하겠지만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진짜 감정을 숨기는 거예요 기억해요 구원은 올 거예요 하지만 왜 미치광이가 당신을 베스트 프렌드라고 말하는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등장!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머리를 강하게 맞아서 제이콥이 깨어났어요 아놀드의 또 다른 자아 전문적인 용어로는 그의 분신이요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고도 불려요 이 병이 있으면 환자의 몸의 힘은 완전히 다른 성격에 포착됩니다 장애의 원인으론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있죠 아이는 나쁜 사건에 대한 기억을 차단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제이콥은 소심한 아놀드와 달리 복합적인 컴플렉스에 시달리지 않아요 그는 겁이 없고 섹시하면서 그를 멈출 수 있는 건 없어요 타가야만큼 성질 급한 사람도 흥미를 가지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가 있어요 제이콥은 네팔 동부에서만 공통되는 언어인 두미만 말할 수 있습니다 분신은 종종 의사소통의 언어에서 자신의 주요 성격과 다르거든요 성별, 나이, 국적과 IQ까지 그리고 특히 특이한 경우 다른 자아는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종교적인 인물도 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자아의 최대 수는 미국 범죄자인 빌리 밀리건에게 확인되었습니다 무려 24가지의 개성 넘치는 자아였어요 빌리는 저지른 범죄가 자신도 모르는 자아 중 하나에 의해 저질러졌기 때문에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해요 아놀드, 당신이 할 일을 보세요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하고 병원으로 가는 건가요? 하지만 분리된 성격은 정신분열증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치료법이 없다고요 그건 뭐죠? 타가이의 문자? 당장 자기한테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아놀드 속에는 한 명만 존재해야 해요 옷을 입으세요 그럼 몸으로는 여성 구독자들을 전부 잃겠어요 슈워 제네거와 같은 점을 찾으려는 건가요? 그래도 한 가지는 있네요 이름이 같잖아요 그럼 몸을 갖고 싶다면 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 먹는 음식도 바꿔야 하고요 다른 생각이 있는 거겠죠? 아놀드, 진심이에요? 스테로이드? 일단 그건 불법이에요 두 번째로는 다시 말할게요 불법이라고요 단백질 화합물로 구성된 근육은 미세 눈물로 형성되고 수일 내에 회복되어서 근육을 더 강하고 크게 만듭니다 스테로이드는 체내에 들어가면 회복 과정을 두 배로 늘려주면서 근육량을 크게 증가시키는 호르몬으로 전환이 되는 물질이죠 테스토스테론을 너무 많이 복용하면 몸에 돌이킬 수 없는 과정이 시작돼요 여드름이 증가하고 고항 크기가 감소하며 공격성이 나타납니다 뭐 저는 왜 이러는지 알고 있지만요 걱정 마세요 아놀드 그래도 다른 큰 게 생겼잖아요 이런 방법은 당신처럼 게으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정확히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운동을 안 해도 무게를 늘릴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물론 테스토스테론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성욕이 증가해요 거의 즉시 더 많은 신체적 관심을 원할 것입니다 저기 아놀드 정신 차려요 너무 과하다구요 오! 데이팅 앱에 사진을 올리는 건가요? 축하해요! 매칭이 되었어요 사진을 봐서는 둘의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데이트에 어떻게 놀라게 해줄 건가요? 좋아요 아놀드 둘은 환상의 짝이네요 좋은 아침이에요 혼자가 아닌 것 같은데 네? 무섭다구요? 제가 말하는 걸 깜빡했네요 테스토스테론은 여자에게 조금 다른 효과가 있어요 남자처럼 얼굴에 털이 나고 목소리도 깊고 거칠어지네요 너무 뛰지는 마세요 그건 위험해요 심장이 예전같지 않다구요 24시간 동안 물건을 투명하게 만드는 기계를 발명했어요 물건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완벽한 투명성이지만 아쉽게도 이룰 수는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물체에서 뿜어나오는 광선이 물체가 부재인 경우에 광선과 일치할 때 생기는 위장 효과이죠 이 기계의 원리는 바로 이거예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은 물건을 메타물질로 감싸는 거예요 예를 들어 투명 모자 같은 경우 빛을 굴절시켜 물건이 보이지 않게 하는 원리예요 자 피자에 한번 실험해보죠 성공하기만 하면 친구들과 나눠 먹지도 않아도 되는 피자가 발명되는 거예요 첫 번째 스위치를 작동시켜봐요 최초의 3차원 투명성은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진이 2008년에 발명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빛을 반사하거나 흡수하지 않는 은색의 마이크로파이버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의 눈에 위장된 물건 뒤에 있는 빛만 보이게끔 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스위치 가만히 있어요 아놀드 아 잠깐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하네요 아놀드의 머리를 후려치고 싶지만 어디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볼 수 있게 이 모자를 써요 좋아요 이제 24시간이 있어요 그동안 뭐 할 거예요 아놀드? 거기 갈 줄 알았어요 투명성의 원리에 따르면 아놀드는 지금 아무것도 볼 수 없어야 해요 왜냐하면 투명해진 신체의 굴절률이 공기의 굴절률과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놀드의 수정체는 빛을 굴절시킬 능력이 사라져 막막에 빛이 맺히지 않게 될 거예요 막막도 투명해진 간상체와 원추체 때문에 빛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놀드는 잘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자 이제 헬스클럽이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다른 것 좀 해보죠 18시간 남았어요 좀 더 중요한 일을 하라고요 이 돌머리 원숭이 엄청난 비밀을 밝혀내서 굉장한 업적을 남길 수도 있잖아요 area 51 들어가는 건 어때요 아 그렇죠 그건 다른 주에 있죠 좋은 생각 없어요? 그걸 훔치려고요?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계획이라도 철저하게 짜봐요 물론 투명해졌으니 박물관 문을 닫은 후에도 숨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경비원들을 피해가야 해요 다이아몬드 주변에는 레이저 투성이고요 정말 3단 공중 제비를 해서 다이아몬드를 훔친 다음 정확히 새벽 2시에 진품을 대신해 전시할 모조품을 가져다 줄 자동차를 타고 박물관에서 도망갈 수 있겠어요? 그렇다 해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박물관은 1시간 후에 문을 닫을 거예요 구석에 가서 숨어 있어요 모자를 벗어야죠, 멍청이 준비해요, 아놀드 자,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작전 개시 이런 3중 공중 제비만 했으면 됐는데 또 망쳤네요, 아놀드 이제 발에 불이 나도록 도망가야 돼요, 아놀드 출구가 바로 앞에 있어요, 아놀드 할 수 있어요 이런 다이아몬드의 유리 모조품이네요 참 일이 잘 안 풀리네요 뭐 생각해보면 진품은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게 당연한 이야기죠 이제 아름다운 타가이의 사랑을 받기 힘들겠어요 당장 일어나요 준비한 게 있어요, 아놀드 이제 살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 남았네요 이럴 때 어떡할지 검색이라도 해보세요 으흑, 기록부터 정리하구요 마지막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요? 이 뜨거운 주제에 대한 탑3 답을 알려줄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하지만 아놀드에겐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다음은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음, 이미 매일 하고 있었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다를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저런, 뭔가 흥미로워졌는데요 아놀드, 드디어 평생을 꿈꾸던 일을 실행하는 건가요? 세상에나, 하필 기름이 떨어졌네요 돈도 없구요 좋은 생각이에요 대출을 받아서 엄청난 마지막을 장식하려나 봐요 최대한으로 해봐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것처럼 지내보자구요 놀라워요 아마존의 대표는 50초마다 테슬라 S 모델을 살 만큼 돈을 번다던데 이제 당신도 부자예요 개인 비행기도 빌려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뭘 하려는 거죠? 우와, 타가야 남자친구에게서 그녀를 데려오고 같이 여행을 떠나는 건가요? 아놀드, 정말 멋져요 아, 다시 시간을 돌려서 이 순간을 오래 유지하면 좋을 텐데요 진짜 가능하다면 어떡할래요? 하루가 끝나지 않게 하려면 태양보다 빠르면 돼요 하지만 그건 적도를 따라 시속 1667km의 속도로 서쪽으로 날아가야 하죠 이 속도로만 갈 수 있다면 하루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아쉽게도 수명이 조금 더 늘지 않았네요 마지막 몇 초예요 아놀드 빨리요, 전해줘요 전해줘요 살아있나요, 아놀드? 아, 그렇군요 서류를 확인해보니까 대출을 상환하기 전까진 죽을 수도 없대요 힘내요, 아놀드 모두 당신을 쫓고 있어요 195개국이 모든 매체에 당신의 사진을 게시했거든요 모든 경찰 데이터베이스와 세계의 경찰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특수요원들이 곧 올 거예요 영국 정보부 영국 정보부 MI6 100년 동안 24시간 쉬지 않고 존재했죠 ISI 파키스탄의 정보기관 만명의 요원으로 세상에서 가장 클 거예요 CIA 조심해요 아놀드 이들은 고문도 하니까요 캐나다 정보국 검색 예산이 5억 7백만 달러 이상이래요 이들로부터 숨을 수 있나요? 모든 스마트폰에 소셜미디어에 나오네요 그레타 툰 베리보다 유명해졌다구요 아마 당신을 부러워할 거예요 인류를 정말로 살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냥 피를 포기하세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엘리트 특수부대가 이미 출발했어요 미 해군 특수부대 프랑스 국립 헌병대 중국의 스노우 레오파드까지 물론 어떤 학생이라도 당신을 잡을 수 있구요 이쪽도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뉴욕에만 약 2만개의 감시카메라가 있고 사진이 찍히면 얼굴에 주요 특징의 거리를 비교합니다 눈, 코, 입 다타는 사람의 숫자 코드로 변환되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이 되죠 그리고 다크넷에선 카페, 병원, 쇼핑센터의 비디오 카메라나 FBI 본부 근처에서도 누구나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할 수 있대요 당신이 5분 전에 어디 있었는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잡아요 적외선 LED가 있는 안경이 얼굴을 가리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얼굴이 빛나는 사각지대가 될 거랍니다 기다려요 배터리를 써야 하니까요 이것도 부족해요 변장을 하세요 이제 도너츠를 많이 먹은 게 후회되죠 몸에 가스가 가득 차 있잖아요 전부 내보내세요 나쁘지 않네요 하지만 수색견은 부티르산 냄새로 당신을 찾을 거예요 바로 땀 냄새의 성분이죠 소용없어요 땀 1g으로 10층 건물 위에서도 충분히 맡으니까요 콘크리트 15피트 깊이에서도요 미국에만 거의 700만대의 드론이 있어요 손 그만 흔들고 이 특별한 무기를 써봐요 이 총은 넓은 전자기 방출을 발사해서 조준할 필요가 없죠 약간의 흐름으로 드론을 덮는다면 기지와의 접촉이 끊어지고 통제력을 잃을 거예요 뭐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지 말고 관중으로 스며들어요 음 어쩔 수 없네요 누군가를 훔쳐보는 거예요? 흠 엿보는 톰이 되는 건 좋지 않아요 특히 너무 노골적으로요 제가 경고했죠 아놀드 그렇다고 해를 들여다보면 눈이 타들어갈 거예요 우리 눈은 빛에 민감한 세포가 이동하는 길입니다 그들은 태양을 좋아하지만 멀리서예요 당신이 태양을 볼 때 그들을 불 속으로 보내게 됩니다 또한 자외선은 수정체의 단백질을 손상시켜 점차 시력을 저하시켜요 조심해요 아놀드 저런 젖은 콘크리트에 빠졌어요 나올 수가 없네요 해를 정면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태양을 오래 볼수록 자외선은 눈 속으로 더 깊게 침투합니다 먼저 바깥층 즉 각막을 태우고 그 다음 눈 수정체에 단백질을 손상시켜요 그리고는 망각의 빛에 민감한 세포에 도달하게 되죠 더 이상 울지 않는군요 아닌가요? 이제 당신의 눈에 더 이상 눈물이 남아있지 않아요 저기 보세요 구름이 오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중요한 경기날이라 모든 구름이 통제되고 있대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 그러게 왜 성냥을 눈에 넣었어요 해를 이렇게 바라보게 될 줄은 몰랐었죠? 아놀드, 눈이 멀었어요 태양으로 인한 실명일까요? 아니면 성냥 때문일 수도요 특별한 경우 야맹증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빛이 적은 곳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걸 말하죠 시력을 확인해 볼게요 좋아요 버튼을 찾아서 누르면 괜찮다는 뜻으로 알아들을게요 일어나요 아놀드 그러게 왜 베르타를 훔쳐본 거예요 모든 일엔 대가가 따른다구요 또 침대에 케찹을 흘렸나 봐요 아, 그날인가요? 잠깐, 당신이 왜 그날을 겪는 거죠? 아놀드, 당신은 간성인가 봐요 전 세계 2%의 사람들은 사춘기 동안 생식기에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들은 당구 큐스틱을 주머니에 넣고 원하는 경우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왜 이 사진 앨범이 몇 년 동안 숨겨져 있는지 이해하겠네요 그래서 당신의 성별은 뭐죠? 성은 세 가지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첫 번째는 특정 호르몬이 우세하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에스트로겐, 남자들은 테스토스테론 두 번째 방법은 유전적이죠 남자라면 XY 염색체를, 여자라면 XX를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별,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타고난 것이 아닌 평생 획득한 정이죠 오, 이제 옷장을 업데이트하는 건가요? 이제 내부는 외부 상태와 동일하지만 끔찍한 스타일 감각은 그대로네요 인생이 크게 바뀔 거예요 임신이 가능한 남자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오리건주에서 결혼한 부부인 트리스틴과 비프가 있어요 그건 그렇고 첫 번째 임신한 남자도 오리건 출신입니다 오리건? 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와, 수지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놀드, 기회네요 하지만 여자로 보인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남자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오, 드디어 꿈을 이뤘네요 수지와 드디어 함께하게 됐어요 저런, 저런, 손님이 왔는데요 그 중 한 명은 당신이 마음에 든대요, 아놀드 으, 아니다 남자들은 당신에게 관심 없대요 하지만 수지가 바라보는 게 심상치 않은데? 설마... 어떻게 보이는지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자신의 감정이에요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 핑크색과 파랑을 나누지 말고 사랑에 집중해요 이게 뭐야? 왜 그렇게 입은 거예요, 아놀드? 이건 아이들도 보고 있다고요 그냥 스타일을 바꿔버리면 안 돼요 저희가 해온 게 있는데 그래요 평균적으로 사람은 하루에 7천 개의 단어를 말하는 걸 알고 있나요? 1년 동안이나 소리를 내지 않으면 잠깐, 뭐하는... 아놀드, 제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제 정신이에요? 이 스테레오 시스템은 150데시벨 이상을 출력하고 당신의 고막을 터뜨릴 거예요 아무리 멍청해도 이럴 수가 아놀드, 한 번만 더 그러면 다음 영상은 살아있는 사람을 천조각 내기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요 빨리 정리하세요 1년간 조용했다면 목소리가 크게 바뀔 거예요 사람의 뇌는 청각을 활용해 목소리를 조율하기 때문에 1년이면 이전에 어떻게 들렸는지 잊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긴 침묵 끝에 말을 하면 아플 수도 있고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성대가 약해지고 공기가 부족해 폐가 빨리 고갈되거든요 뭔가 이상한데요, 아놀드? 괜찮아요? 조금 변했어요 기억해요 저는 언제나 들을 준비가 됐어요 아놀드, 그게 마술인가요? 유명해지고 싶다면 더 특별한 게 필요해요 진짜 마법처럼요 예를 들면 마술사 해리 후디니는 손이 묶인 채 산채로 묻혔다가 풀려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은 당신을 산채로 묻을 거예요 벌써 세 번째지만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미 여러 번 봤으니까 이번엔 더 특별하게 할게요 손을 묶을 거예요 그리고 관도 금속으로 만들었고요 좋아요, 아놀드 준비됐죠? 들어오세요 처음이 아니니까 중요한 규칙은 배웠을 거라 믿어요 탄소를 유지하려면 차분하고 깊게 호흡해야 합니다 그 정도면 됐어요 수갑부터 해결하세요 정말 간단해요 엄지 한쪽씩만 포기하고 수갑을 빼는 건 어떤가요? 음, 아프긴 하겠지만 아직 손가락이 두 개나 남아있어요 벨트나 시계로 뚜껑을 열어보세요 금속관도 어딘가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놀드 진심이에요? 장난이잖아요 금속은 부서지지 않아요 당신 위엔 2미터 높이의 흙이 있고 거의 2.5톤의 무게로 눌려지고 있어요 결국 이 세 번째 시도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놀드 아놀드? 잠깐 어디 있어요? 오 이게 무슨 일이죠? 그래요 당신은 정말 아니 후딘이네요 해리 후딘이도 같은 방식으로 관의 측벽에 있는 비밀 구획을 통해 터널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무덤의 해치를 통해 위에서 관에 떨어졌고 반 미터의 흙으로 몸을 덮었다고 해요 하지만 해치가 안 보이는데요? 서프라이즈 제가 그렇게 쉽게 보낼 리가 있겠어요 아놀드? 빨리 수영하세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요 아 그래요 말하는 걸 깜빡했네요 콘크리트 용액은 물과 상호작용을 할 때 알칼리성 분자를 형성하고 피부에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음 아플 거예요 축하해요 아놀드 해냈어요 결국 모두의 관심을 받았네요 영광을 누려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